자, 계속 가보도록 하자 어, 더우네 음... 음식에... 찾아라 특별배달 존브렉스 존브렉스 아이씨 좀 몰지마 이 아줌마 아이씨 거기 거덜 나겠네 그냥 하도 옮겨가지고 아유 진짜 아이씨 아 거기가 너무 아프나봐 지금 거기 하나 먹...먹죠 아이씨 어 이건 뭐야 아 물총이구나 쎄먹는 물총 어우 너무 많다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뇌 이거 뭐야 이야 꽝! 이야아아아아아 대박대박 뭐야 이건 어 뭐야 이거 오오오 뇌야? 저걸로 죽으니까 뭔가 파랑 초록색이 나오는데요? 고고 아이씨 아이씨 야 타 안타는거보다 나 건너게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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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그냥 달려가는거보다 훨씬 안전한거 같아 일단은 탈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탈것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렌딜이 날 못잡아 야 왜 못가 아이 저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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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브렉스를 찾아서 존브렉스가 있다고 하니까 아이씨 아이씨 살살 피하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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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지건 뭐...별로...효용이 없다? 아...시끄럽다고 잠깐 하는거밖에 없네? 뭐야이거...뭐... 내가 더 시끄럽겠다! 아...버려...이거...뭐야...이거... 스타팅기가 없어! 어? 밀인거 같은데? 어이... 먹을게 남아있지 않는거야? 아...맛있는거 좀 찾아달래 커피포트... 맛있는거 찾아달라는데? 야 너 이거 쿠킹오일이라도 먹을래? 먹을거 다 먹은거야 이 자식? 여기 있던거? 여기 먹을거 다 먹었나봐! 아니 저런... 야 머스타드 먹어라 야 머스타드 맛있어 머스타드 먹어 안먹네 다 먹었어! 먹을걸! 아...저런...돼지를 봤나! 여기 먹을거 있나? 이런데 먹을거 있진 않겠죠? 여기... 없어없어 먹을거 먹을거 마실거 음료수...말고 먹을걸 줘야돼 마실거 말고 먹을거 아 여기가 가장 큰 먹을거였는데 내가 기억하기로 아 저기 맥주...파는데있다 맥주파는데 먹을거 있을수도 모르겠다 아 여기도 먹을 거 있으려나? 카즈목? 먹을 거 없냐 여기? 술만 겁나게 왔네 야 여기 먹을 거 얘 근처에 먹을 거 제가 다 먹은 거 아니야 이미? 왠지 그럴 거 같음? 어 먹을 거다 스낵 스낵 먹어 스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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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겠지? 야 이거 스낵이라도 먹어봐 야 가자 내 존브렉스 줄 거 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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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한명정도는 더 구하고 갈수있어요 밀무니님 와서오세요 오지마아 아따 겁나게 많네 진짜 아이고 오시죠 점프기 있어요 빨리 와봐 오케이, 고! 열명? 열명을 모을 수가 있어? 아유, 지루한가봐 좀비들도 지루해, 이제 하루종일 섰었더니 지루한가봐 내 걸울 수가 없어 좀 configured 질문볼템 빨리 와우쇼 나 벗고 여기 안전하니까 얘 하나까지만 구하고 인눈스 하나까지만 구하고 아이 좀비들 진짜 많아 많아 아유 비교 아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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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긴거 같은데 계속 움직여 빨리 와 나 붙어 계속 붙어 계속 붙어 계속 붙어 아직도 있니? 아 아 이쪽 위로 위층에 있나 보구나 어 몇명이야 여기 다 예뻐 뭐 야 뭐 요금을 내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 이거? 야 뭐 이런 빨리 와 야 야 무기 아무거나라도 좀 주워 줘 줘야 될 것 같은데 어이 너 이거 이걸 이걸로 싸우죠 아이 무기를 안 들어 물총이라도 들을래? 물총? 물총 물총 들어와 물총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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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총은 드네 가다가 무기 좀 이것저것 좀 어이 뭐야 유주 으호우 야 야 빨리 와봐 저기 물총이 또 하나 있다 야 여기 야 여기 물총 물총 야 물총 물총 들어 물총 야 물총 어 야 너 이거 발리볼 들어라 야 야 야 여자야 여자야 야 야 니 니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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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나야 야 니나야 아이야 가지말고 잠깐만 야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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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야 이거 야 이거 아이씨 야 이거 들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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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무기 다 들었어 아유 가자 가자 물총 물총 두 명 발리볼 하나 야구방망이 하나 응 빨리와 빨리와 빨리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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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길에 있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어 저쪽이니까 오 가는길에 있네요 가는길에 있네 가는길에 있네 가는길에 있네 빨리와 또 안팔 또 안팔 배라 또 안팔 또 안팔 또 안팔 또 안팔 멈추 또 안팔 또 안팔 또 이쁘다 또 안팔 또 안팔 더 고기 야 뭐 이렇게 안와 얘네들 빨리와 하나 둘 셋 야 한명 어딨어 야 한명 어딨어 어 잠깐만 한명 안왔나보네 아잇 한명 안왔네 아 나 미치겠네 한명 안왔나보네 빨리와요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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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셔 빨리 오셔 왜 달려 달려 빨리와 빨리와 길게와 빨리 오쇼 빨리 오쇼 아 뭐 누구한테 말을 걸어야 되는 거야 하하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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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블로 가서 입장룰을 내라고? 아 일단 문 좀 닫죠 아 애들이 계속 나오네 계속 들어오네 야 가자 10만 달러? 돈 좀 야 니네를 다 여기 있어봐 거기다 있어봐 나 돈 좀 구해 올게 돈 좀 구해 올게 돈 돈 돈 야 야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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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돈 돈 돈 돈 오케이 10만 아유 10만 안됐네 아유 10만 안됐네 자 자 비교해봐 아 문 닫고요 문 닫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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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들어가고 더 낫지 내가 들어가고 더 낫지 자 10만 달러 구해왔어요 어? 삐 시작 뭐야 오우 야 시간이 안된다 시간이 안된다 시간이 안된다 시간이 안된다 시간이 안된다 야 야야야 10만 달러 어떻게 해 야 야 이런게 어디있어 야 10만 달러내놔 워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고고고 이야 고 아 뭐 저런게 다 있어 10만 달러 없어졌어 그냥 야 저거 엄청나게 막 모르는데 되게 시간 오래걸렸는데 나 아 지금 딸애를 지금 그 조몰렉스 줘야되가지고 저거 지금 할 시간이 없어 아까 시간이 보니까 지금 6시여가지고 고 자 가자 고 고 10만 달러 가자 가자 고고고고 동놈아 동놈아 아 나이씨 돈 500달러 했어 이제 아 아 진짜 빨리 와요 빨리 우리 딸애가 정보렉스가 필요로 한다고 지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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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돌이 전당포요? 다와 빨려와 다 됐나? 다왔나? 오케이 4명 구했네요 이번에 종브렉스도 아마 하나 줄텐데 자 종브렉스 오케이 2만 오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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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어 대박 2만 2만 몇시지? 53분 7분 남았네 와 정말 위험했다 에너지 좀 식당에 가서 어 에너지 없어 어 먹을거 다 어디갔어 야 야 그 뚱떼지 데려와서 여기 먹을게 없나봐 이제 왜 뚱떼지가 다 먹나봐 먹을거 아 아 여기 오렌지 주스 하나는 무조건 아 아 아 아 아 왜 아 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얜 얼마 못사는구나 저게 완벽한 약이 아닌가 보구나 아 아 약이 완벽할 순 없지 아 그 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녀는 아무거나 안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었다. 모든 것들의 삶을 지켜주셨을 때 그 약국에... 한 번에... 그냥 자신을 잊지 못한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약국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하며, Isabella Keyes을 찾았다. 그녀는 그녀의 terror사들에게는? 아니, 그녀의 아름다운이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운이 있었다. 그녀의 경험이 있었다, 그녀의 경험을 받았다. 그녀의 경험을 받았다. 첫번째는 이즈벨라가 도와드렸습니다. 프랑크 웨스터로 첫번째 인히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살펴봐요. 아 아까 10만따라는 그냥 남기고 날리고 있어. 제기를 음 지금 앞이 7시 12시간남았네 우편물 수레라 아까 걔 아니 여기 아까 걔 거기 아니야? 이것도 가보죠? 아까 그 도박하던데죠? 아 야 이 칼 있으니까 더이상 뭐 건축장갑 안 만들어도 되겠지? 혹시나 모르니까 하나 더 만들까? 우와 오 엄청 빠르네? 엄청 빠르네 엄청 빨라 여기서 믹서기 여기 있으려나? 여기서 믹서기 여기 있으려나? 여기 믹서기 없나? 믹서기가 어디 있을텐데? 저 종비는 저기서 왜 춤추고 한... 어? 여기 믹서기 있나? 아 야 이거 뭐야 이건? 믹서기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별한 배송이 필요합니다. 시그니처가 필요합니다. 시그니처가 필요합니다! 시그니처가 필요합니다! 시그니처가 필요합니다! 헤이! 친구들! 저는 아무도 없나요 하... 선생님! 아마 너가 이거 지급할 수 있겠지? 뭐? 특별한 배송이 필요합니다. 시그니처가 필요합니다. 저는 앞뒤가 필요합니다. 저는 앞뒤가 필요합니다! 야 이거 미친거 같은데? 시그니처가 필요합니다! 오야아아아아아 이야아아아 지급정신... 이 팩트는 이 팩트에 필요한 신용카드입니다! 아무튼, 친구들, 기분이 좋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저처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 팩트는 Chuck Green! 휴, 도둑! 사실... 제가 찾고 싶습니다. 이 팩트는 아주 특별한 배송이 있습니다. 그냥 당신이. 폭탄 아니야? 미치겠다 are perfect service perfect attendance all ruined because you you know without order without routine we have nothing well you won't succeed I need my I bring down my poster service yoo 아...하... 직선거리로 있으면 안되겠죠 어어?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오 그래 좋아 좋아 오오 에너지 먹고요 드리버리 오오우 치 샷건이 정말 장난 아니구나 저우 저우 아이고 치 야 날 덤비지 말고 예예예 구석에다 몰아넣고 친구야 그럼 구석에다 몰아넣고 구석에다 몰아넣고 아이고 도망갔어 또 오우 오우 에너지 먹고요 어 어 창이 있다 활 있다 활 활 활 어디 어디야 아 이렇게 먼데 어떻게 맞춰 야 죽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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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비들 때문에 미치겠네 올라가 여기 올라가 아니 아이 좀비들 디스탄스 도망간다 도망간다 엔터 전자 도망간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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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좀 먹고요 아이씨 먹는대는 제도한건데 자꾸 먹는다고 해버려 아이씨 활 더있다 활 올라가 죽어 화살 화살 그치 그치 한 대만 때리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빨리 빨리 으쨰 아이씨 저 앞에 있는 파란색 통은 뭐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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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을 몇개나 갖고 있는거야 꽝 또 얻었어요 아이씨 존보젝 또 얻었어요 가자 하나 더 경비원의 의무 경비원의 의무 경비원의 의무 치 누구 있는 것 같은데? 날강도들 날강도들 다 생겼네 다시 저 에너지나 돈돈돈 이제 헬기 타고 가나봐 이거 아까 거기 아니야? 그 그 포커하는 데 아니야? 아 10만 달러 그냥 날려가지고 근데 여기 포커하는 데 맞나? 경비원의 의무? 일단 가봐야지 알겠지만 그랬던 것 같아서 아아이 어딜 아줌마야 야아 아니 여기 좀비들은 왜 여자 좀비들은 왜 자꾸 거기 거시기를 물려고해 거시기가 야들야들하니 맛있어 보여서 그런가? 아 쟨쟨 넌 왜 야 너 뭐하냐 혼자 야 어휴 아 거기 아니네요 뭐야 얘네들 얘네들 좀비 아닌데? 살을 보니까 히히히야 야 that's it 나 let me hear you big boy please we just needed food hey buddy 뭐 who are you? another trespasser I'm in charge of this here mall you can't just come waltzing in here you think I'm just gonna roll over and play dead? not anymore you ain't the big man in town not no more everybody else is dead I'm the big man now 쟤 다 미쳤어 애들이 oh think you're better than me well you ain't got the badge do you? now you fellas have to listen to me y'all can't push me around now oh no not now if I say dance you dance oh oh 아 쟤도 총 쏜다 뭐야? 우와 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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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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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오우 됐어 됐어 오우 겁났어 이 새끼 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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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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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 뭐야 뭐야 왜이래 왜이래 아우 죽어 인마 에너지 에너지 후우 근데 가다가 쓰러져서 저기에 올라갈 것 같은데 아우 징그러워 에너지 먹구요 야 60발이나 했어 야 이건 빨간색이다 아껴 써야겠다 아우 나 왜이래 여기 지금 총도 흘렸는데 저기다 에너지가 지금 없거든요 돈을 거세요 돈을 거세요 마트가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또 그냥 여기서 자꾸 누가 도와달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아아 나 아우 뭐 어딜 덮쳐 뭐 라지 쏘다 이거 쏟아먹으면 되나 쏟아먹어도 안되는데 음 이거랑 햄버거 가자 아 너무 힘들어 얘가 아 이거 비겨봐 비겨봐 고고 고고 비겨 비겨 자 자 여기 나가가지고 돈을 거세요 요 돈 10만 달러 있어야되는거 그거 아닌가 그거 같죠 10만 달러 있어야되는거 아까 걔 걔 뻘짓거리 해가지고 이거 다 날려버린거 아 그거 같은데 고 고 고 고 불 돈 없어도 돈 없어도 어 그거 해주나? 돈 없어도? 시켜주나? 아이고 미겨미겨미 어 이제 제대로 뜬다 아 이제 제대로 뜨네 이게 60발이라데 대박이야 아껴서 써야죠 여기 쇼..스넥? 스넥? 여기 그 그있나? 믹서기있나 믹서기? 이거 뭐야? BBQ 립 뭐..먹는건가? 먹는거네 어.. 믹서기가 없는데? 믹서기 없네 흠흠흠 비겨 비겨 야 돈 여기서 10만원을 어떻게 모아 말도안돼 우웅 우웅 구미 웅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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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왜왜왜 우웅 안 아 비비클 치킨이 맛있더라구요 좀 비스 많이 비싸더라 아 여기 여기에 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왼쪽으로 가면은 마트 있다면서요 마트 마트 어디 있어요 여긴 마트 아닌데 두바라님 어서오세요 아 일단 세이브부터 한번 하죠 거기 마트에 믹서기 있나요 믹서기 믹서기 있는데 있나요? 거의 좀비게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가 마트인가? 여기는 신발 상점이고 저기가 뭐 저기는 아 앰프로 하나 만들까? 앰프 있지 어 쓰먹는거 다 먹어 이거 랩프 랩프 놓고요 기타 기타 어? 앰프파이어 아 저게 그게 아닌가 보구나 다른건가 보구나 앰프파이어가 없나? 아 이건가? 아 똑같은건데? 앰프파이어 아이씨 야 비교 오지좀마 오지좀마 뭐 얻어먹을게 있다고 오고있어 아 이게 안되는거구나 이 기타가 안되는거구나 야 이 기타 됐다 액스 예헤헤헤 이게 이게 굉장한 어스크레이크를 만들어내죠 맞고 이거 이 마트가 어디있지? 장난감 가게구요 되게머네 마트가 엄청머네 이건 보석상점이고 만약 이 근처에 마트있으면 여기 마트가 겁나게 먼거야 와 마트 여기다 여기 믹서기있나? 여기 믹서기있나? 야 문 닫아 문 닫아 아잇! 야 야 닫고 믹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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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믹서기있나 봐야돼 여기 마트가 아닌데? 아 마트네 믹서기가 있어야 되는데 믹서기있나 믹서기가 없어요 믹서기가 없어요 아 믹서기 있었으면 좋을텐데 가자 아잠깐만잠깐만 그냥 가지마봐 하나 먹고 하나 더 짚고 고! 가자 이제 가보죠 아 10만달러 있어진다는게 너무 멀다 진짜 근데 이게 그나마 가까운덴가보네 저희가 2층에도 마트가 있지않나? 2층에도 마트 어..저기? 커피점 먼저? 믹서기 없던데? 믹서기는 여기 없어요 뭐 해도 됐어요 없어도 돼 아까 빨주노초파람보러 아주 그냥 그.. 콩을 손으로 깨나 아뇨? 똑같은데? 조금..조금씩 조금씩 더 익숙해지는거죠 아직도 새는데 아직도 발음 새요 내가 구해준 애들 여기 다있네 빅키도 여기있고 어..여기도 누구있는거 같애 어..뭐야 이거 아.. 얘랑 얘랑 친구였지? 테리 테리랑 친구였지 테리랑 타먹고 얘는..그..그..그고 어? 창녀들 어디갔지? 창녀들 어디갔지? 창녀 3명이 없어졌네 여기있네 아 창녀 3명이 여기있네 아 창녀 3명이..어? 얘도 어디갔어? 포커 시작 포커 시작 뭐야 이거? 음.. 아니.. 나.. 이거..이거 블랙잭인가? 블랙잭이며언 폴드 폴드 알폴드 요지 어... 10K 오케이 콜 라이즈 올인 올인 2만7천 달러 여기서 돈 벌면 되겠는데? 여기서 돈 벌면 되겠네 어... 19 9 오?! 야 죽어 죽어 안전할때만 해 야 빨리 해라 너네 둘이 뭐하냐 아... 아 이거 포커야? 블랙잭 아닌거 같은데? 아... 아니네 블랙잭이네 블랙잭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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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커네 아 포커네 케이샤 하이카드 로열 플러시 원패어 으음 음... 이거 이거 포커네 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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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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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흫... 야... 제이큐 하트 들어왔었어 야 빨리 가자 야 빨리 가자 야 빨리 가자 뭐야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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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온몸을 털어서 지금 돈을 만든거구나 온몸 다 털어 저 수영복에 돈 털게 어디 있다고 이씨 일단 큐크에요 예 올인 가죠 아니야 올인은 가지 아 올인 가 그냥 남자라면 올인이지 자 나 둠 나 10만 달러만 모으면 되는데 음... 나 지금 6이에요 체크 체크? 어... 체크 올 체크 흫... KJ 칠 이 스읍... 아 체크 자신이 없어요 지금 흫 체크 칠 원표 체크 2패요? 아 뭐 2패요? 어떻게 2패요? 칠칠... 아 그건 제거 제거고 내꺼는 어딨는데 그러면 아 2도 있었어요? 2를 못 봤구나 내가 콜 칠 콸 아아 공용카드 아하 그러면 그러면 원페어는 다 똑같은거고 지금 내가 A가 한 명 있으면은 3 카드인데? 3,4,5 아 이거는 나 져야겠는데? 알았어 1,4,5 9 없어요 뭐 별거 근데 포기를 못해 어? 내가 어떻게 투페어야? 아 9,3 어? 3 아 투페어네? AA하고 9 나 지금 4만 얼마 있어요? 콜 라이즈 아 돈 좀 올리자 우리 야 그냥 죽으면 어떡해 돈 좀 올리자니까 올인 쟤도 올인 당하겠는데? QQ QQ K 훨씬 내가 유리하네 퍼센트가 나온다 내가 또 올인 당했어 내가 10만 달러만 벌면 되는데? 야 10만 달러만 벌면 되는데? 올인 올인? 해보자고? 올인 우리 한방에 가자 흡 하건 아 안돼! 쪄어 어어 아아아아 너 이씨야 너 돈 먹고 너 튀는게 어딨어 너 야 너 이씨 그러는게 어딨어 야 올인 내가 70 오케 내가 이겼다 퍼센테이지로 나오니까 그냥 그거 보면 되네 뭐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고 퍼센테이지로 나오니까 퍼센테이지로 오케 퍼센테이지로 오케 퍼센테이지로 오케 센덜벌 썼어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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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올인 올인 아 이거 또 죽게 생겼네 아 이거 내가 지게 생겼네 또 아이 나이스 아아아아 나 쟤가 또 이겼어 이씨 아아 이거 너무하듯이 15만 달러야 쟤 저거 다 뺏으면 되겠는데 쟤 히 핫하핰하핰하핰하핰하 마스크 벗었어 ㅋ 나 2만 달러 있어요 와 쟤 먹힌 정말 잘하겠다 자... 자... 장난 아니다 콜 콜 올인? 콜 내가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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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는 80%는 내 보고 야 이런게 어딨어 와 이런 괴발새발 같은 아 이기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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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길거 같은데 저 원페어 K원페어야 야 니네들이 체크하지 말고 좀 확인 뭐 체크해야지 뭐 내가 이겼다 오케이 좋아요 제 돈만 다 빼주면 돼 9,7 일단 콜 봐야죠 뭐가 나올지 아 쟤는 뭐서부터 어디냐 얼마나 좋길래 패가 아 그래 우리 해보자 오케이 40%부터 시작했어요 40% 내가 이겨야돼 제발 아 나 23% 떨어졌다 아아 또 제가 이겼어 미치겠네 진짜 와아 와아 저거 날돋은거같은 콜아 저거 너 속임수 쓰지 맘마 손 대 임마 너 맘마 손 까봐 아이 저거 아이 소시성보기 보가지고 어디 너 모자 한번 벗어봐 야 씨 아 나 내가 벗지 말고 너 네가 벗으라고 너 네가 벗으라고 아 나 진짜 아 저거 아 저거 얄밋다 아 저거 얄밋다 저게 아 겁나 얄밋다 아 겁나 얄밋다 아 와아 또 의리니야 야 우리 그만하자 우리 둘이서 싸워봤자 아 아 내가 또 졌어 씨 씨 아아 나 진짜 팬티바람이야 이제 다 털렸어 나 옷 입고 와야돼 나 옷 입고 와야돼 아아 나 다 털렸어 옷 입고 와야돼 아이 이게 뭐야 아이 씨 옷 옷 옷 입고 와 아이 씨 다 털렸어 내 옷 어떡해 아이 내 맘에 들던 옷인데 마스크도 뺏기고 아이 이게 뭐야 야 여기 옷 있냐 어디 어디 옷이 있는데 아이 팬티바람 됐어 나 미치겠네 야 야 옷 아 옷 구하러 가야돼 아 옷 구하러 가야돼 아 옷 구하러 가야돼 아 씨 너네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씨 내가 옷 가져와서 그거 다 한다 음 저기 저거 하면은 백만 달러를 금방 금방 벌겠는데 조금만 하면은 어? 나 옷 다시 입었다 옷 다시 입었다 오케이 옷 다시 입었어 다시 가 요기 들어가니까 다시 그거 맨 그거 아니야? 또 팬티만 한장 입고 있는거 어 됐다 너네 너네 기다려 다시 한번 어흐 어흐 이럴 순 없다고 근데 이거 왠지 이겨도 돈을 안줄거같은 느낌인데 어흐 어흐 돈 그대로 있네 올인 나 옷 다 입고 왔어 너도 해 콜 아 너 그런게 어딨어 야 먹고 빼냐 야 저 치사빤스 저거 이씨 제이케이 좋아 제이케이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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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너 또 페이드 하기만 해봐 그렇지 올인 올인 크리 크리 가자 아 또 죽고 씨 콜 그래 아 내가 또 지게 생겼네 아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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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겨라 내가 이겨라 야아 이겼어 야 야 야 잠깐만 야 그만해봐 어 야 돈 안주잖아 야 돈 안주네 야 이걸로 해도 돈 안주는구만 아 이거 할 필요가 없었어 아 저거 뭐야 저거 야 돈 안주 아 사랑해님 어서오세요 아이 뭐 개뿔 시간만 겁나게 낭비하고 시간이 근데 뭐 카지노나 털자 카지노 털어 가셔 아 아 저거 10만 달러 구해서 그거 해야되는데 걔를 데려와야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 지금 몇시냐 지금 6시간 남았어요 6시간 동안 카지노 털면은 아 또 있네 은행이 파산하기 전에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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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에 돈이 많을꺼야 은행에 돈이 많을꺼야 아 얘 얘 얘 죽였어요 얘 세이브를 불러요? 뭐 뭘 뭐 야이씨 세이브를 왜 불러요? 아 아 괜찮아 은행에 파산하기 좋은애부터가자 아 좀 비겨라 아유 이게 어어어 아유 좀 야 워스크레이크 맛좀 볼래? 쯧 쯧 큰언니마서 오세요 어? 은행이 파산하기 전에 은행이 은행이니까 돈을 많이 줄꺼야 10만 달러 줬으면 좋겠다 아 고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돈 돈좀 가져가구요 이런거 야 이런거 이씨 카지노를 그래도 돈이 별로 안나와요 돈이 안나올때가 많아가지고 에너지 좀 먹을까?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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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꾸로 가고있어? 여기가 아니야? 어디야? 어디야? 어이 이거 아 아 얘네 뭐야 아 아 나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얘네로 어이 야 거기가 거기 거기 기다려 아이씨 아이씨 쟤 하면은 돈 좀 많이 줄려나 아잇 야 너 왜 거기로 가 멍청아 여기로 가면 더 빨라 바보야 왜 반대로 가고 있어 바보탱이 내가 방해를 더 많이 받았는데 내가 먼저 도착했어 아 기타에 머리 터져요 너 돈 많이 줘야된다 10만 달러 줘야된다 아아아아아아 믹석있다 믹석있는덴데다 믹석있는덴데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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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먹구요 피자 야 가자 아니 야 야 너 이거 피자 하나 드셔 가자 콤보 카드 빨리 와 빨리 와 근데 어디냐 어우 멀리도 왔다 가자 가자 빨리 오 빨리 오 아 동 많이 줘야돼 쫌 20,000달러 줬다구요? 지금 2700달러 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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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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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근이다 빨리 오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아 긁어! 긁어! 어디로 가야 되지? 왼쪽 빨리 빨리 와 어 1타님 어서 오세요 어어! 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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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누워! 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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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긁어! 긁어! lên트 고우! 긁어! 긁어! 아 이것도 일곱발밖에 안나왔네 샷건도 이게 2인데 예 아 그래요 야 유용한데 쓰고 뭐고 자시고 돈 내놔 돈 얼마 5만 달러 지금 몇시냐 4시간 남았어요 패션의 노예 여성 도박 중독자 돈을 거세요 이제 5만만 더 먹으면 되는데 이게 총이 대박이야 이 총이 대박 60발짜리 리볼버에요 60발짜리야 무려 여성을 구하러 가자 여자를 구할때 최선을 다해서 척은 지금도 충분히 나쁘게 보이는데 아마 3에서는 딸 죽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뭐야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술을 마시면 상태가 나빠집니다 술 마시면 안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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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은 또 뭐야 그리고 우린 수작의 방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초의 역사원입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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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메시지, 블루즈, 비정부, 이즈, 그리고 이 중심의 공사들이 모두 이럴 때, 이거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아, 얜 진짜 군대가 아니다 그냥, 전역... 군인이라고 해야되나? you know what we have to do Earl it's our duty to eliminate the threat of our country clean this place out completely start again like the great Dalved right idea that that's right, we do it cause we love our country and cause it's so much damn fun damn it feels good to be right yeah, god bless and mercy 야 쟤네들 무슨 다 총을 도망가자 도망가자 세이브하고 해야지 세이브하는 데 없나? 세이브하는 데가 있을텐데 근처에 바로 저기 있네 이쪽으로 가야되네 어차피 나가야되네 나가야되네 세이브하려면 아 나가는게 아닌가? 나가는거 맞는데 나가야되네 세이브하려면 아 이쪽이 아니구나 여기구나 아니다 저기가서 세이브하고 오자 아 여기에 세이브하는 화장실이 저기다 오오오오 일단 세이브 일단 세이브 저기가서 좀 세이브하는데서 좀 안전하게 있잖아 안전하게 좀 확인좀 해보자 아아 아아 패션의 노예 저거 하러가다가 일곱시 세시간 남았어 이건 구분목재 저장만 하고 고 짠짠짠짠짠짠 뭘꺼있냐 혹시 모르니깐 뭘꺼 하나까지 가져갈려고 했는데 여기 프리만가 뭔가 있을텐데 없나? 오오오오오 야아 좀 이쏘 에너지inh сразу 채웠는데 지금 방금 뺏어! 먹을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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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게 쟤네들이 잘 물어요 비교 비교 자아 저기 누가 있어요 지금 어어어! 오! 날 죽이잖아 나만 나만 그 땅에서 죽은거 같은데 일로 돌아서 저기 밖에 없지? 용ика 셀섬 어어! 야 잠만잠만 올라가지보다éro 에너지 하나 먹고 어 음 오오 안돼 안돼 아 이제 아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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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어이구 어이구 잇자 으자 아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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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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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구요 오우 되면서 싸우네? 자식이 총 내놔 임마 28짜리다 히히히히 먹을꺼 있네요 어 이게 이게 아니잖아 버려야죠 먹을꺼 먹구 음 먹을꺼 더 없나? 음 먹을꺼 더 없나? 없나? 에너지나 좀 가져가자 여기서 야 열어 야 열어 혼날라고 여기 믹서기 없나? 믹서기가 없냐? 믹서기가 없냐? 야 피자 피자나 피자 가져가 여기 소다도 가져가고 피자 다 가져가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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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이거 이거 대신 이거 먹고 아니 이거 피자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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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도 이거 한칸 찰텐데 그치? 이거 피자로 알고 가져갔다가 피자 낭패 본적 있지? 됐어요 가자 또 어딨어 뭐야 4명 있다가 한 명 밖에 없냐 왜? 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포칭 파 없는데 애들 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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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쉴드? 헬프헬프 거리는데 왜 아니 뭐하고 계셔 다 벗고서 다 벗고서 다 벗고서 다 벗고서 다 벗고서 별걸 다 따져 아이씨 구해주기 때문에 어려워 죽겄네 그냥 아이고 뭐지 정비가 떨어지네 아아아아아아아아 비겨 이걸 속옷만이 아니라 뭐 더 끔찍스러운 복장인거 같은데 더 끔찍스러운 복장을 해야되는거 같은데 여기 만들고 있었네 아직 다 만들어진 도시가 아닌가 뭐 아아아아아아아아 이게 뭐야 아아아아아아 흫 이게 뭐야 내 옷 아 내 옷 아이 나 맨몸이란 말이야 건들지마 아이씨 그냥 죽은 살결이 옹몸에 다 느껴질거 아냐 아 나 미치겠네 진짜 헬프헬프 걸는데 누가 누구 있는거야? 누가 헬프헬프 걸는데 보이질 않아요 이것도 지금 시간이 없구요 아우 비데요 비데요 아휴 왔소 정말 근사해요 갑시다 이제 잘 달려오나? 어 달려오네 와 와 뭐해 아휴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야 야 야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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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무기 무기 아휴 아이씨 야 고 고 아따 아이씨 빨리가져 빨리가져 어 잠복근무 저거 시간 다 됐다 일로 가는거 맞나? 어 맞네요 빨리가자 아 아 아니 저거 무기 저거 되게좋아요 저게 어스퀘이크 때리는거란 말이야 어스퀘이크 때리는거란 말이야 어스퀘이크 때리는거라 그 본거지로 가야되기 때문에 아휴 비겨봐 비겨봐 이 야식들아 비겨 아휴 힘들어 씨 얘네도 왜 안앉고 이렇게 없냐 앉아야 아휴 여자는 보통 앉아 안아가지고 하고 남자는 업어가던데 아니다 남자가 아니었지 어 저기 휠체어 있네 비겨봐 아휴 뭐야 아니 아휴 그냥 가 이렇게 아휴 뭐 안되겠어 못해 못해 지금 비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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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빨리 가자 시간이 없다 빨리 가자 아 내 옷 어떻게 어디서 구하지 다시 기타 저거 만들기가 힘들더라구요 앰프하고 막 그게 있어야 뭐 기타 있어야 돼가지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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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이렇게 편해 씨 내가 힘든 것도 안되면 내가 힘든 것도 안되뭐 주인공이 힘들지 내가 힘드나? す 주인공이 힘들지 내가 힘드나? 야 근데 이 거리를 업어서 이렇게 올려면 힘들어 제가 다리 근육이 막 그냥 장단지가 터질라고 해야겠다 100미터만 뛰어도 아주 그냥 죽을 맛일텐데 저 다 왔어요 이렇게 야 나 옷을 아니 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지금 지금 자 빨리 가서 옷 아무거나 입고 오자 아 팬티 자고리를 차림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 맨발이 팬티라니 아이씨 시간 없는데 큰일났네 아 지금 시간 없는데 큰일났네 아 팬티도 하트야 무늬가 아이씨 아무데나 들어가서 아무거나 입고 와요 여기 들어가서 아무거나 입고 여기 입어 여기 입어 그래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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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아니잖아 야 모자 야 모자 여기 많구만 오오 야 이런게 있었네 야 야 이런게 있었으면 야 빨리 이동할걸 야 이런게 있었다니 아니 아 이런게 있었으면 빨리 하아 이게 마지막에 와서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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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여자를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저런 여자를 보고 바로 장미같은 여자죠 장미같은 여자 보기에는 좋지만 그냥 가지긴 힘든 야 저럴 다리 겁나게 아프겠다 하이홀 신고 저러고 있으면 흠 온다 에이 너희가 믿을냐 죄송합니다 저기 아 여기 여기 여기있어 네 후 아 조 야아 좋아좋아 야 이렇게 좋은걸 여기서 사용을 못하네 아 배고파 어? 크리스탈? 자 잠시만요